안녕하세요. 주식일본주의 윤정도입니다. 교육도 받으시고 종목도 얻어가시고 최근 들어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종목 잡아드린 종목 두산 로보틱스의 신고가 랠리가 대단합니다. 두산 로보틱스에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4대 천원 캔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죠. 망치형, 장악형, 상승인 때 확인형, 또 샛배령까지도요. 그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신고가 랠리의 그 어마어마한 수익 그 수익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오롯이 다 담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요. 교육 복습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교육을 통해서 나온 종목에 대한 심도 있게 깊이 있는 교육을 추가적으로 진행해드릴 겁니다. 50분 동안 진행해드리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능동적으로 참여하셔서 내일장에는 불기둥 종목 꼭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50분 동안 심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배운 네 가지 패턴의 망치형, 상승장악확인형, 상승잉태확인형, 샛배령 이 패턴들만 잡아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예제 부분부터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재방송 보시면, 그러면 이 내용이 정형화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시면 이 교재를 무료로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지금은요, 다 가려버릴 거야. 굳이 이걸 또 손으로 쓰실 필요 없어요,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손글씨로 공부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화면 보시면서 쓰실 필요 없어요. 왜? 넘겨버릴 거예요, 빠르게.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꼭 총복습하시고. 그리고 특히 이 내용, 어디서 편입을 하고, 어디서 되돌림의 흐름에 잘라내야 될지.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형화해놨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기준점이 있어야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종목분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불거져서 나와줬는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예요. 시간에서 좀 조종폭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끝났어요. 시간에 거래해서 마지막 두 호가 기준에 7%, 8% 정도 밀렸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공시 내용의 전원 청구권 행사인가요? 스톡옵션 행사인가요? 어찌 됐건 그 내용인데 그렇게까지 변동을 줄 내용 같지는 않아요. 어찌 됐든요. 그 흐름을 캔들의 기준에서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전에 신규 상장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1봉의 기준에 패턴을 잡기 어려우실 때 분봉의 기준에서 5분봉 기준입니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면 편입. 어디서 편입합니까? 여기서 편입. 그리고 꼬리 달린 부분까지는 은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정하니까 여기까지 또 편입. 얘마저도 꼬리가 달렸네. 어떻게 하죠? 일단 장악형이 형성돼 있으니까 유지. 그 다음에는요. 5분봉입니다. 5분봉. 은봉으로 살짝 내려오는데 내려와 주는 게 아니죠. 내려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절반 라인을 훼손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되돌린 구간 어느 위치에서든 편입. 그리고 기준봉 꼬리 부분도 전부 편입. 그러면 여기까지 편입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 5분봉은 어디예요? 여기까지 편입. 그리고 파란색 줄거드렸죠. 절반이 훼손되면 정리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서 절반이 훼손돼서 정리했다면 되돌릴 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자락까지 편입할 수 있는 게 어디? 이 꼬리 부분까지 전부 편입. 그렇죠? 이 꼬리 부분까지 전부 편입 얼마? 7만 1천 원까지 편입.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어찌됐건 이 7만 1천 원에서부터 얼마? 상한가 안착하고 22만 원. 어마어마하죠. 22만 원을 넘겼습니다. 제가 기억 남는 건 22만 원이에요.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 왜요? 22만 원 올라가고 상한가 수준에서 꺾여서 내려올 때 전량 차익 실형 끝. 지금 시간에서 얼마로 끝났어요? 18만 원대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완벽하게 잡아내서 차익 실형까지 다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상승장확확인형까지의 흐름을 이 기준에서 예제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 범위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2020년 9월에 나를 다시 데려다 준다면 타임머신 타고 다시 간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당연히 사셔야 되겠죠. 고짓말쟁이들. 에코프로 사실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 10레벨 올라온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똑같은 패턴의 상승장확확인형이 떴어요. 그리고 별이 여기 2개인데 잘못됐다고 그랬죠. 별 3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악을 못한 것 같아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랫부분 양봉의 아랫부분은 몸통으로 인정을 한다. 왜요? 양봉은 밑에서부터 시작가격부터 시작가격부터 종가까지 위로 치고 들어올렸기 때문에 빨간색 양봉인 거예요. 아랫고리는요. 은봉으로 밀려져 있던 구간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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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고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양봉의 기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윗고리가 달려있으면요. 이거는 몸통의 기준을 안 잡습니다. 왜요? 이거는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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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내려가서 여기까지 올라왔던 양봉이 꼬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그거는 은봉의 윗고리일 때 몸통으로 인식을 잡아주는.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편입의 기준은 어디예요? 여기까지의 편입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부터의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서 부터의 편입의 기준. 그 다음에는 꼬리가 달려있는 구간까지 편입의 기준. 그 다음은 완성된 이후에 이 종가의 기준, 또 꼬리 달린 기준의 편입 기준. 여기서 장학 확인형에 도지가 됐어요? 뭐 상관없죠. 그 다음날 또 장학형 빨간색에 또 편입의. 그 이후의 추세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형형도 배웠고 3선 전환도도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3선 전환도의 기준에서는 종목의 캔들을 묶어서 볼 수 있어요. 이게 5분봉이든 10분봉이든 1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결론적으로 지속적으로 양봉이 뜬 거는 다 묶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의 캔들로 그냥. 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부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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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 여기서 더 이상 없죠. 없으니까 아마도 패턴이 꺾여져서 더 이상 기준을 안 잡아드렸겠죠. 결론은 시가총액 우리나라 2위 시가총액 규모 100조를 넘기는 그런 종목의 기준에 51%, 51% 수익입니다. 언제요? 22년도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22년도 하반기에 2차전지의 랠리는 시가총액 2위 LGN의 솔루션이 이끌었다. 시가총액 5위, 시가총액 6위 LG화과 삼성 SDI가 동반적으로 같이 움직여서 80% 수준의 랠리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나머지 2차전지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됐고 IRA는 지금도 강조드리지만 IRA가 어떻게 2차전지의 호재입니까? 뉴스 보니까 보도자료 보니까 호재라고. 그건 그렇게 쓰게끔 했나 보지. IRA가 오히려 재차 강력하게 그렇게 중간선거 앞두고 발표되지 않았다면 2차전지의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의 또 규제나 이런 부분의 흐름이 제한적이었겠죠. 규제하고 있는데 거기서 규제 조금 완화해줘서 결정해주고 너희들은 이만큼 혜택을 줄게. 그게 어떻게 호재입니까? 없었으면 더 큰 것을 가지고 오는데. 어찌 됐든 결론은 2022년 하반기는요. 실질 배터리 3사 SK이노베이션을 빼고 LGN의 솔루션, LG화학, 삼성 SDI가 이끌어갔다. 나머지는 이슈로 인해서 움직였다. 누가요? 포스코그룹주, 에코포로그룹주. 그리고 2022년 하반기는 오히려 시가총액 2위, 5위, 6위, LG엔솔, LG화학, 삼성 SDI 탄력이 더 강했다.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변동성의 섹터에서도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23년도 거예요. 22년도에는요. 하반기 한 35%뿐이 못 움직였어요. 실질적으로 수익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포스코그룹이 2차전지에 와! 작년 하반기에 이야! ILE의 채도 수익에 와! 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 결론은요. 지금 현재 기준에 이렇게 해서 상승장학확인형이 뜨고 이 라인에서 편입이 제대로 되셨다면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전부 오롯이 그리고 차익실현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장학형으로 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점에서부터 밀려 내려온 이후에 변동성이 월등히 확장될 만큼 탄력적인 거래가 수반되고의 강세에 흐름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로 상승장학확인형이 포스코 퓨처형에 떴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에코프로, BM도 다 뜹니다. 장학형이 아니더라도 상승인태 확인형이더라도. 그래서 모든 초강세 종목의 기준은 이렇게 반전의 기준에서 4대 천안 캔들이 제대로 떠준다. 그것만 잘 캐치하면 어느 곳 하나, 이런 데서 만약에 일봉에서 매도의 신호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때 기준에서는 차익실현하시고 제 편입 기준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8월 31일이에요. 비이성적인 캔들이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장학형의 기준의 변동성의 확장 부분이 처음부터 점상으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니까 일봉이에요. 시초가부터 들어올린 거기 때문에 적절한 구간에서부터의 편입 설정 범위가 잡히겠죠. 장학형의 기준에. 왜? 기준봉이 오른쪽 봉이기 때문에 왼쪽 봉을 감싸 안는 위치에서 평상시 거래의 1.5에서 3배.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약에 이 당시 이 캔들은 좀 작은 캔들이라고 치더라도 평상시 등락 범위가 평균 3%였다고 친다면 4.5% 혹은 3배니까 9% 오르고 양봉 기준에 장학형이 형성돼 있는 위치라면 요자락에서부터 편입의 기준 설정된다. 결론은요. 종목검색기에서 당연히 8월 31일 날 떴겠죠. 언제요? 말씀드린 4,5% 또 9%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계속 매수신호. 당연히 상하가까지도 매수신호. 그런데 우리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10%까지만 따라 붙는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1, 2, 3위에 놓여준다면 15%까지 따라 붙는다. 이날 거래대금은 어떻게 했어요? 거래대금 3위 안에 들어왔죠. 3위 안에 들어왔죠. 장중 1위였죠. 편입이 돼야 안 돼? 되죠. 그 다음의 흐름입니다. 어느 곳 하나 매도의 패턴이 없었고 결국은 요자락에서 그 다음 날 은봉 떨어지면서 뭐가 생깁니까? 석배량. 그럼 얼마의 수익이에요? 12만 원 수준에서부터 24만 원까지 올라왔으니 따블 수익. 거기서 무릎과 어깨 빼고 나면 최소 60, 7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기준에? 공부만 조금만 했다면 교육만 요만큼만 받았다면 장떼항봉이 상하가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차익 실현하고 삑삑삑. 이렇게 한번 제대로 잡아냈으면 장학 확인형에서 이 수익까지 다 잡아가시라고. 장중에 장떼양봉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꺾일 때 맹신하지 말고 어떤 걸요? 펀드멘탈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이거 끝내줘요. 성장성이 끝내줘요. 삼성전자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삑삑삑삑.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제주반도체의 경우에서도 최소 여기 범위까지는 상승장학 확인형 뜨고 여기까지는 그대로 유지 가지고 갈 수 있다. 패턴상 매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행보 기준에 분봉 기준으로 대처하실 수 있고 혹은 나는 패턴로 갈 거야. 패턴로 갈 거기 때문에 나 건들지 말아. 매도 신호가 안 나오면 나는 안 팔 거야. 그러면 매도 신호는 여기서 한번 잠시 나옵니다. 그런데 빠르게 돌렸겠죠. 그리고 캔들 크기가 제한적이에요. 다소.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찌 됐건 빠르게 돌렸기 때문에 정리하고 나서 제차 편입 그리고 나서 제차 우와 매도의 신호가 나온다면 과감하게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하이닉스의 기준도 마찬가지 그리고 엔비디아의 월봉의 기준도 마찬가지 상승장학 확인형입니다. 그거 좀 뚫린다 봐야죠. 그리고 하나솔루션의 주봉 차트의 상승장학 확인형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죠? 언제 떴어요? 3만 천 원대 검색기 뜨기 시작한 거예요. 3만 천 원대. 그리고 기아의 주봉입니다. 아싸! 기아의 주봉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조정이 있었구나. 그런데 11.62%뿐이 안 돼요. 변동률이 평상시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캔들 크기 되게 커 보이지만 확대해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동률의 기준점들 놓고 보셔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이 등락률도 10%가 안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막 상악가 같잖아. 아니에요. 어? 그런데 상승장학형이 아닌데요? 아 왜 아니에요? 상승장학형이 떴습니다. 아래꼬리는 몸통으로 인정한다. 그럼 매수 어디? 여기서 1차 매수. 어? 꼬리가 있는데 2차 매수. 어? 여기도 감싸면 좋지. 3차 매수. 어? 아 얘까지 감싸나? 아 이 4차 매수. 장악을 하는 힘이 어느 정도의 각도이냐 강도이냐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에 8만 5천 원? 추가적인 강세 나올 수 있죠. 8만 9천 원까지 올라가죠. 바로 다이렉트로. 결론적으로 이 흐름들의 이 흐름들. 뭐 9만 원대. 지금 현재 기준 8만 9천 원대고. 9만 원대 뭐 그 이상으로 쭉쭉쭉. 지금이 9만? 9만? 9만 8천 9백 원이었나요 오늘? 어찌 됐든. 어찌 됐든. 결론은 이런 자락에서 매도의 신호가 안 나온다. 매도 아니잖아요. 절반 이상. 응? 매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시 또 오히려 장악형. 이 수익 많게 가실 수 있었어야 되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아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바닥인 좀 목주세요. 아니요. 기아 월방으로 보시면 장악 확인요. 이 아래 꼬리 부분 감싸안고 장악 확인요. 월방으로 아직 갈 자리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아의 흐름까지 여러분들 것으로 전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에 넘어가고 쉬고 물 마시고 그럴 시간 없어요. 왜요? 하락 장악형까지 빨리빨리 봐야지 맨날 뭐 이것만 보고 말 건가 뒷부분에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마주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락 장악형의 기준도 똑같은 패턴의 내용인데 이거 윤종두가 싹 가려버린다 그랬지. 싹 가려버릴 겁니다. 노란턱에 오셔서 자료 나눠드리니까 무료로 받으셔서 꼭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 내용도 시중에 없는 내용입니다.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기준으로 쓴 내용이에요. 대학 가서 강의한 내용이고 KRX 한국거래소에서 초청 강연했을 때 쓴 내용들입니다. 그 부분들 다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다 만드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런 하락 장악형의 흐름들이 나와 있을 때는 시세 순응하셔야 돼요. 수세 반하는 행위하고 이야 이거 2025년도에 우리나라가 70% 자각할 거야. 대박이야. 가져갈 거야. 300만 원가 500만 원가 1000만 원가. 삑삑삑. 그런 말장난하는 이상한 사람들 얘기 듣지 마시고 윤종도 말도 믿지 마시고 300년 된 캔들의 약속만 지키세요. 매도 신호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도 신호죠. 하락 장악 확인형, 장악형, 또 장악형 어디 한 곳에 제대로 된 반전의 신호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도 윗꼬리가 몸통으로 인식된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하락 장악형의 기준에 드디어 상승인태 확인형이 뜨고 돌린 거예요. 그런 맥락의 내용들을 보셔야 됩니다. 현대차의 주봉입니다. 하락 장악형이 뜨고 미끄러지고 12% 이상 밀리고 현대차의 12% 엄청나죠. 여기서도 다시 상승 장악형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바닥 종목 주세요. 현대차 계속 잡아드리고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주봉의 흐름과 방송에서 또 월봉까지 다 보여드렸죠. 이 월봉의 위치 보세요. 이거 위치 한번 보세요. 크게 확대해드릴 걸 그랬나?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화살표 그려놨잖아요. 그게 이 위치입니다. 11월 달 이 위치. 그리고 이게 12월 달의 캔들인데 아직도 이 은봉을 못 벗어놨을 때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조차도 다 올랐는데 왜 주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께 여기서 방송에 보여드렸고 이게 얼마 17만 5천 원. 그리고 이 자락에서 방송에서 또 말씀드렸고 이게 얼마 18만 5천 원. 지금 20만 원? 말씀드립니다. 현대차 목표 주가 얼마? 30만 원이 돼도 이상한 게 없어요. 펀드멘털적으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장학형에 대해서는 이걸로 교육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장학형 기준 보시는 거고 그 다음 범위를 우리는 추가적인 종목에 대한 실정 교육으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학형 기준 보시는 거고 자, 본격적인 교육입니다. 두산로보틱스 주간 단위 내내 일부 시간에도 복귀 교육 종목으로 가지고 놨어요. 어떤 종목이든지요. 일주 월봉상에 저점과 고점엔 4대 천안 캔들이 대부분 다 뜹니다. 대부분이 다 떠요. 다 표시 다 해드렸죠? 자, 이것의 원본 파일을 보겠습니다. 두산로보틱스도요. 그냥 막연히 주가가 올라왔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밀려 내려올 동안에 두산로보틱스가 과도하게 밀렸어요. 이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장 공모 가격이 2만 6천원이었단 말이에요. 이 고점이 5만 3천 4백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만 6천원까지 밀려 내려오는 동안에 얼마까지 내려와야 3만 2천원까지 내려왔거든요. 이것을 와 저평가다 이랬던 쪽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장각형이 떠주면서부터 반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시장의 이슈가 많이 바뀌어집니다. 거기에 이 흐름의 시발점은 누구다? 영계금의 공격적인 매수가 유입된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여기서 상장 첫날이라고 만약에 감안을 한다면 저 기준에 영계금이 매수가 들어와요. 그리고 간헐적인 수급이 들어옵니다. 간헐적인. 그리고 나서 특정 구간, 이러한 구간에서부터 영계금의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물론 영계금이 주가를 이렇게 뛰어올렸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영계금이 들어오는 거 그 시점에 맞춰서 신규 상장주들의 이슈가 불거지죠. 세차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LS 머트리얼즈의 급격한 탄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하가, 상하가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신규 상장주 중에서 시가총액이 1조 이상짜리의 대형주의 기준. 그 흐름들의 변덕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가운데 영계금이 4% 이상 사주다 보니 이런 장학형의 기준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흐름이기 때문에 이 장학형을 나는 못 봤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흐름에서는 인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비이성적인 캔들 크기 아닌가요? 만약에 이게 비이성적인 캔들의 크기라고 느껴지신다면 기간 조정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크게 나온다면 그렇다면 거래대금이 제대로 터지면서의 흐름인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거래대금. 당연하죠. 시가총액이 작지가 않으니까. 이때 얼마였어요? 3만 원이면. 6억, 죄송합니다. 6,480만 주니까 3만 원이라고 같이 잡았을 때. 3만 원 이상입니다만. 3만 원만 기준 잡아도 2조. 2조를 훌쩍 넘기죠. 그 흐름 속에서 거래가 수반되어야만 움직임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는 굉장히 큰 캔들처럼 인식이 됐지만 결론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별로 크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온라인상에서 배울 로그 차트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로그 차트라는 건 뭐냐면 퍼센테이지 차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1만 원이고요. 1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차트 보면서 그런 걸 잘 인식하셔야 되거든요. 캔들도요. 여기가 1만 원이라고 치고 여기가 5천 원. 그리고 여기가 5천 원.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이래요. 그러니까 5천 원, 1만 원, 1만 5천 원. 그러니까 5천 원 단위의 크기로 캔들 크기도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퍼센테이지는 어때요? 5천 원일 때 1만 원을 갔으면 얼마? 100% 움직인 겁니다. 그렇죠? 5천 원일 때 1만 원. 그러면 1만 원일 때 1만 5천 원까지 5천 원 오르면 이건 50%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캔들의 크기도 그렇게 변형해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차트, 로그 차트를 보시면 로그 차트로 해놓게 되면 여기서 기준은 이렇게 2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잖아요. 여기보다, 이 캔들보다. 색깔 바꿔볼까요? 자, 이 밑에 캔들 5천 원에서 1만 원이니까 얼마? 10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버리면 이건 50%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100%로 하려면 이만한 크기가 된단 말이에요. 두 배. 캔들 크기로 시각적으로 두 배. 더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퍼센테이지로는 똑같이 100%라는 말이에요. 다시 예를 들어서 이 캔들의 크기와 이 캔들의 크기가 이쪽 캔들이 더 커보입니다만 퍼센테이지로는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샛별형. 샛별형 보시면 윤종두가 평상시 얘기했을 때처럼 변동성의 확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저 샛별형은 너무 작아요. 이렇게 인식하실 수 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다시 샛별형의 크기가 나온 쪽을 보여드리게 되면 방송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지금 이 샛별형의 크기로 놓고 보실 때는 비이성적으로 작거나 하지 않습니다. 샛별형으로 인식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준봉이 뭐라고 하죠? 얘가 기준봉입니다. 우리가 교육받았잖아요. 얘가 기준봉인데 앞전의 캔들의 평균치 뭐 큰 것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캔들 조그마한 캔들 이런 캔들보다 월등하게 크기가 크죠. 최소 1.5배에서 3배 이상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봉 캔들에서 바닥 인식을 잡아줄 수 있다. 거래일 수는요. 5에서 10 거래일 또 3에서 5 거래일 1에서 3 거래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변덕성이 커져 있는 종목이니까 1 거래일의 기준의 캔들만으로 잡아도 조종폭의 깊이가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 그림을 멀리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멀리서 보게 되면 작아지는 모습으로 인식이 잡히는데 결론은 그렇지 않다. 여기도 분명하게 샛별형의 기준이 잡혔다. 그러니까 일본 기준에서는 장악형과 샛별형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4대 천왕 캔들이 뭐뭐 있어요? 4대 천왕 캔들이 샛별형이 있고 그렇죠? 얘처럼 파란색이라고 치고요. 별 3개짜리 기준에. 그다음에 얘 파란색이라고 치고 상승, 잉태, 확인형. 캔들이 3개짜리가 별 3개인 거. 2개짜리는 장악형. 이렇게. 캔들이 2개인데 별 3개인 장악형.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는 뭡니까? 우산형 기준에 바닥에서 뜨는 거. 망치형, 해머형. 그중에서 일본에서는 두 가지의 캔들이 뜬 거예요. 뜬 이후에 어느 곳 하나 매도하세요, 차익신호하세요라는 신호가 나온 게 없습니다. 물론 이런 기준의 매도신호는 있었어요. 그런데 캔들의 크기가 얘보다도 작죠. 신뢰도가 좀 제한적이야. 그래도 원칙대로 할까? 장악했으니까 정리할까? 정리하셔도 상관없어요. 되돌릴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고점에서 밀리고 되돌리는 흐름도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무난하게 여기까지 다 잡아와서 올 수 있는 위치가 된단 말이죠. 여기 그냥 음복더러였다고 이게 매도신호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환도를 통해서 보면 장악형이 되기 때문에 이 자락이 차익실현 자리입니다. 왜? 여기 음복더러일 때나 여기서 사지는 않았을 테니까 이 자락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여기까지 샀다 해도 그렇다면 그것은 마지막 물량에 대한 손절. 그러나서 상승, 잉태, 확인형의 장악형 기준까지의 형성 범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패턴의 기준에서는 이 고점까지 놓치는 경우가 드물어요. 드뭅니다. 손절을 하더라도, 차익실현을 하더라도 되돌림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바닥에서 이왕이면 장악형 이렇게 샛배령이 떠줄 때 제대로 잡았으면 크게 무리 없다. 얼마든지 저 수익 범위를 확장해서 놓고 볼 수 있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런 것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 어떤 거냐면 벌써 이미 이게 3만 2천 원부터 해서요. 여기까지 올라왔다. 몇 배 올라온 겁니까? 이게 8만 5천 원입니다. 8만 5천 원. 3만 2천 원. 얼마예요? 5만 3천 원 올라온 거예요. 몇 프로예요? 150%?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조금 더 건들면 200%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어떻겠어요? 이 짧은 구간에 150, 200% 올라왔다는 거는 캔들의 변동률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라인의 차익 실현. 꼬리가 달리면 차익 실현해야죠. 오버시팅 나오고. 이런 라인에도 차익 실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날 차익 실현을 못했어요. 이날. 왜 못했냐면 10분봉 기준 하나에 그냥 왕창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 하는 사이에. 어! 하는 사이에. 그래서 이날 15% 올라가다가 15.77 올라가다가 이날 29일이죠. 15.77 올라가다가 그냥 곤두박질 칩니다. 그냥 곤두박질 쳐요. 그렇게 해서 이 약박권까지 내려오고 휘청됐을 때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제대로 잘 하셨다면 뭐가 문제 있어요. 만약에 차익 실현을 못하고 고점에서 그대로 물량을 쥐고 있게 됐다. 혹은 고점에서 편입하게 됐다. 그러면 심사숙고 하시자는 거죠. 고점을 놓쳤는데 그럴 때는 윤정도가 얘기한 것처럼 펀드멘털적인 부분은 검증받아야 된다. 저평가가 아니다. 그래서 막연히 들고 간다. 이 생각은 절대 위험하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들어간 게 아니라 메이저의 수급 그리고 거래대금이었잖아요. 그러면 거래대금이 유지되느냐. 꼬리를 달고 내려왔지만 이게 정점이냐 했을 때 거래대금이 그 다음 날도 유지되느냐. 혹은 당일날 당장 공포심리가 있다면 이 거래대금이 앞전에 거래대금을 월등하게 넘기면서 최고점의 인식이 잡히고 밀린 거냐. 첫 번째가 그 거래대금 기준이에요. 그건 나중에 배우셔야죠. 지금 캔들이니까. 두 번째 기준은 수급입니다. 그나마 신규 주고 유통 물량도 없고 큰 수급의 변동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4%에 달하는 메이저. 영기금의 수급의 변화가 있었느냐. 영기금에 필적할 만한 곳에서의 어떤 수급의 변화가 있었느냐. 그것만 따져보면 돼요. 그런데 그걸 아무리 따져봐도 없어. 영기금도 매도가 없고 나오기가 힘들고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외국인이 팔려고 해도 외국인 지분도 거의 제한적이고. 그리고 팔았다 해도 2% 지분도 없기 때문에 다 털고 나면 공매도를 때릴 수도 없고. 냉정하게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결론은 하루 만에 잘 돌려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다시 하루 이틀 만에 20%대의 하락이 나옵니다. 여기도 당연히 차익실현을 했거나 손절을 했으면 다행인데 그걸 놓쳐서 내려왔을 때도 패닉에 빠지면 안 되고 패턴 기준에서는 하락 장악형이니까 늦게라도 늦게라도 나는 정리를 할 거야. 개파락 나왔을 때 정리할 거야. 그렇게 하셔도 돼요. 대신에 재편입을 들어가야죠. 왜? 재편입을 들어가야죠. 왜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펀드멘털 외적인 심리적인 내용 그리고 수급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수급이 캔들의 크기가 작아져 있죠. 그럼 거래가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제한적이면 안 되는데 그러면 거래대금이 최소 10위 혹은 거래대금이 20위 안에 들어오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캔들의 크기가 작아질 정도로 거래대금이 둔화됐다 할지라도 전체 시장에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면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 최상위에 있느냐 그 기준만 따져서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캔들 크기는 뭐예요? 거래가 빵 터진다는 거죠. 거래 터지고 거래가 또 터지면서 이곳점들을 넘길 때 와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9%의 강세에서 밀려 내려왔는데 여기도 똑같이 10분봉 10분봉 그러니까 10분만에 9%가 다 스타트 범위가 확 밀린 거예요. 10분만에 꽝 하고 장대음봉 1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자락에서 만약에 놓쳤다? 그럼 거기서도 또 고민한다 그랬죠. 어떤 거? 수급 범위의 거래대금과 메이저의 변화 연기금이 나왔을까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어떻게 됐느냐? 결론적으로는 돌리고 신고가 그러니까 사거래일 연속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주요 라인이 이거, 이거, 그렇죠? 이 라인들을 다 돌려놨고 그리고 월, 화, 수, 목 사거래일 동안의 고점을 계속 넘겨요. 눌림목은 제한적으로 줍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만 하면 되겠죠. 아, 거래대금이 최상이야?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검증받아야 돼. 저평가 아니야. 절대 저평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흐름에서 성공이 안 되고 만약에 여기서 추중거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어느 특정한 자락에서는 손절을 해야 돼요. 거래가 계속 둔화되고 이렇게 되면 그런데 펀드멘탈이 안 좋고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인데 이거 끝내줘. 2025년도에는 10배 올라갈 거야. 아니, 그러면은 2025년도에 사면 돼요. 아니면 10배 올라갈 스타트가 나오는 거래가 터질 때 들어가면 돼. 아니, 그런 거 기술적인 거 모르겠고 10배 올라갈 거야. 아니, 그럼 집 팔아서 사셔야지, 뭐. 당분간 좀 허름한 데서 좀 지내시고 10배 올라가면 그냥 집 팔아주고 전세선 다 팔아주고 그냥 넣어놓고 산속 가서 기도하고 계시든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악을 쓰는 이상한 사람 몇몇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종장에 수익을 못 내고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 결론은 맹신하지 마시고 기준점 잡아도 대체 하셔라. 아시겠죠? 캔들 패턴에서 매도의 신호는 일단 제한적이 없고 그리고 기본적 분석 이외에 펀드멘탈적인 부분 이외에 기술적 분석에서 거래대금의 기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라. 그렇게 해서 이 수익 범위를 계속 즐기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일봉에서 놓고 보셨다면 이제 주봉의 기준에 장학형과 망치형과 그죠? 상승인태 확인형만 확인하면 돼요. 그거 확인하기 전에 끝까지 한번 정주행으로 끝까지 가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고 정신 바짝 챙겨서 마지막까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의 강조가 아닙니다. 교육에 대한 강조를 해드리고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께 주봉의 기준을 보여드리면서 윤정도도 결국은 마지막까지도 혼나야 되는 거야 한 번 이렇게 실수해놓으면 계속 이게 오점이 남아요 캔들 두 개 가지고도 별이 세 개라고 그랬죠 장학형 별 세 개짜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장학형이 뜨고 일봉에서와 마찬가지로 장학형이 주봉에서 뜹니다 저 바닥에서 그러나서 망청이 여기서 떠요 이야 망청이 여기서 뜨는구나 그 생각 꼭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배울 때 그래도 캔들 그나마라도 좀 많이 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바닥에서 떠야 캔들이 뜨는 거지 이게 어떻게 뭐 바닥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바닥으로 인식을 하겠죠 오늘 내내 하루 종일 상승 장학 확인형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해서 이 엄청난 탄력을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이 망청의 기준이 나오는데 이걸 이 화면에서 볼까요 왜냐하면 얘도 넘어가서 보니까 캔들의 크기가 너무 작아 보여요 자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화면이 좀 캡쳐보니라 흐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저것을 망치로 인정하는 부분 잘 보세요 우리가 주봉이라는 거는 어찌됐건 정상적인 흐름일 때는 주봉이라는 건 뭐예요 일봉의 다섯 개 일봉의 다섯 개가 형성된 게 주봉입니다 일봉의 다섯 개 그러니까 뭐 추세적인 매매 이게 일봉이면 사거래일 동안에 조정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 주봉이기 때문에 사거래일이 아니라 사주죠 그럼 뭐 한 달에 한 달 조정을 받은 거야 한 달 밑도 끝도 없이 내려가 올라갈 땐 좋지 올라갈 땐 막 폭등 나오고 이렇게 올라오면 좋죠 근데 내려올 때 밑도 끝도 없이 내려오는데 저걸 또 정리를 못해요 무조건 매돈과 무조건 그렇게 해서 바닥에서 상승장악 확인이 떴어요 떴는데 주봉의 기준이잖아요 시초가 여기에서부터 은봉이 떨어진 거야 이렇게 그럼 뭐예요 이거 하락장악형이 뜰 정도의 기준이 돼 버린 거야 캔들의 크기가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또 빠르게 돌려줬기 때문에 장악형의 하락장악형의 흐름보다는 돌려질 때 망치형의 크기 근데 망치형이 이렇게 이 몸통의 절반으로 꼬리를 잡으면 망치형의 기준이 제한적으로 인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은봉의 망치형의 기준점 보다는 뭐 그거야 이제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나는 은봉에서 은봉에서 그러니까 파란 색깔 이런 망치 이건 지금 초록입니다만 파란 색깔 망치 저 정도에서는 난 들어갈 거야 색깔은 상관없다 했으니 근데 캔들의 크기가 다소 이 꼬리까지 여기까지만 잡으면 다소 좀 작잖아요 이 크기가 이거는 돌려놓고 올라가서 상승이 나와서 몸통이 이렇게 커진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캔들이면 그나마도 변동성의 크기에 대해서 그렇게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조종에 대한 기준이 예를 들어서 적으면 적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작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10% 이상의 조종에 이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흐름이 4만 8천 원에서 4만 3천 원까지 그러니까 5천 원 이상 밀린 거예요 그게 5천 원이 일봉 하나에 5천 원 10%여도 10%면 바닥인식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봉이란 말이에요 주봉 그러니까 5거래일의 캔들 중에 벌써 1, 2거래일 그런 캔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찌 됐든 가격적인 부분에 저점 인식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걸 돌렸을 때 망치형으로 인식하고 대처하셔도 크게 무리 없다 그리고 저 당시 크기는 제한적인 크기가 아니었다 지금 보시면 이때만한 크기가 있고 조금 전에 로그 차트라는 부분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변동률이 큼에도 불구하고 적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땡겨서 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망치형으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의 변동성의 크기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크기 이 높이가 100%였다고 치면 이게 5천 원 만 원이었다고 치면 여기까지 올라와야 이 크기의 캔들이어야만 100% 똑같은 크기가 된다 일반적인 기아 현대차 아까 어때요? 조종이 굉장히 깊게 느렸는데 10%, 15%뿐이 손실이 아니죠 얘는요 이 정도 내려오니까 반토막 나버리죠 고점 대비 무슨 말인지 되세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부터 벌써 287%잖아요 여기에서 이 높이의 퍼센테이지하고 이 캔들 크기의 퍼센테이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까지 감안하셔야 돼요 너무 어려워요 기초 배우러 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23시에 방송에서 못다니하게 추가 교육해드리고 그리고 누구나가 봐도 아무 데서나 조그만 거 캔들 큰 거 그거 말고 주봉이잖아 굵직굵직한 거 이거 이만한 크기 이만한 크기의 망치가 작습니까? 안 작아요 윗꼬리도 또 있어 조금 그래서 이거를 망치형으로 인식을 하든 안 하든 망치형으로 잡아들이는 이유는 편입의 기준을 더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추세가 나와 있는 쪽은요 어느 양봉이어도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왜? 삼선 전환도 기준에서 붙여버리면 된다고 그랬죠 패턴이 꺾여서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요 추세의 진행 부분으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너무 가파른 것 같아 아니라니까 지금도 진행형인 거예요 완전히 얘가 하락 반전돼서 진짜 그렇다면 패턴 중에는 이렇게 내려와야 하락 반전이죠 상승 잉태 하락 잉태 확인형이든 하락 장학형이든 그러니까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라고 하는데 매번 다시 봅니다 지금도 진행형이다 여기도 진행형이에요 여기도 진행형이에요 여기도 갈 수 있어요 11월 마지막 날에 12월 포트폴리오에 9만 원대에 얘 지금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9만 원대 포트폴리오 10%를 어떻게 넣느냐고 윤정도처럼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만 기준 잡아서 매매 패턴을 잡아 드리고 그걸로 엄청난 수익 하이닉스 올해 90%의 수익 현대차 올해 30% 이상의 수익을 그렇게 잡아 내드리는데 어떻게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을 포트에 10%씩 넣느냐고요 그것도 이런 자랑에서 여러분들은 두산 노보틱스 같은 종목 주세요 이런다고 지금 그래 놓고 에코프로는 100만 원이 넘어도 쫓아가 그 이상한 아저씨 얘기 듣고 지금도 사 그러면 안 되잖아 그 1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까지 당겼을 때 기준 마찬가지 기준이에요 이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이거 너무 높은데 시각적으로만 보지 마시라는 얘기인데 이해가 안 되실 경우에는 뭘 본다? 월봉 보여 드렸잖아 월봉 월봉 이 월봉의 이만한 크기에서도 더 갈 수 있습니다 그 월봉의 크기가 더 커졌어 그리고 눌려 있는데 절반을 훼손시키지 않았습니다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봉의 기준이 월봉의 기준이 시간 없는데 너 왜 속색이니? 월봉의 기준 빨리 나와라 그래서 월봉의 기준에 지금 현재 위치를 보시면 대단히 훌륭하죠 그런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월봉 여기서도 더 갈 수 있습니다 또 은봉이 떨어져서 이따만한 은봉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는 이 그림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월봉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주봉, 일봉, 분봉에서도 또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보여지지 않는 거래대금 또 수급,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까지 합쳐서 보는 거예요 그게 종목 검색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요 이 월봉 이 세 개가 있는데 이게 과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스타트입니다 장학, 과기념까지 스타트입니다 이제부터 스타트 잡으셔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 빨갛게 물들이십시오 저는요 주식일본제의 윤정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